안녕하세요. 행복한 꽃그릇 소개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꽃그릇 소개영상입니다. 오늘은요. 행복한 꽃그릇 소개영상이에요. 9월 특가화분으로 소개를 해드릴건데 9월 특가화분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9월 특가화분 주세요 그러시면 안되구요. 제가 번호를 자막에 써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야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화분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월 특가 1번과 오늘 2번이 왔어요. 여기 우엽게 1번이구요. 밑에 게 2번인데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는데 크지 않은 사이즈의 군생들 있죠. 3,000원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소개해드린 세포트에 5,000원에 사는 거 그런 사이즈도 좋구요. 근데 목대가 긴거나 사이즈 얼굴이 큰 아이들은 안되고 이거는 약간 소형보다 작은 미니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이즈가 미니분입니다. 제가 사이즈도 체크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맘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1번과 2번이에요. 저희 1번은 약간 롱스타일의 화분이에요. 롱스타일의 화분이고 10개 플러스 5개나 돼요. 무려 5개를 더 물어 더 드립니다. 와 대박이죠. 35,000원이구요. 2번은 아래쪽에 있는 건데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3가지 스타일이 있으면서 6개의 세트인데 원래는 근데 3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35,000원과 18,000원 9월 특가합은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1번이에요. 1번이 여기인데 15개 무려 15개나 되구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약간 롱한 화분 화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있구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이고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사이즈 제가 심었어요. 작은 목대가 있는 작은 분생들 심었거든요. 그것들이 딱 맞고 보시면 6cm 6cm 지름이 6cm 높이가 8cm 정도에요. 높이가 8cm 지름이 6cm 종이컵을 한번 볼까요?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요정도 입고는 안들어가고 뒤에 재보면 이렇게 돼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부분에만 그림이 있어요. 앞부분에만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 꽃그림과 나비가 그려져있고 이게 그림으로 해야지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이 5개 요거 색깔별로 여기 보라색도 있구요. 똑같은 그림이죠? 보라색 제가 여기 빨간색을 심었어요. 흑하인이라는 아이들 이렇게 작은 거를 심으면 맞아요. 사이즈 이게 까망아이 군색인데 작게 나온거에요. 요거 신한당에서 판매를 했죠? 요거 심었는데 요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사이즈 좋아하시면 요 화분 딱 좋은 것 같아요. 한소리로 잡기도 너무 편하고 한소리로 잡기도 너무 편하고 요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보라색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요런 그린색 색깔은 다 이렇게 같이 다섯 개로 해서 꽃그림이 꽃그림이 좀 달라지네요. 보니까 아이고 요거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가 요 그림으로 다섯 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큰 대카꽃 같은 요런 그림 요 그림 요거가 다섯 개요. 오름도 보시면 여기 화분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요것도 주황색 옆에 보시면 아이고 요게 딥그린색이죠. 딥그린색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보라 요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옆부분까지 꽃이 희날리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옆에까지 그림이 있네요. 요게 정면이죠. 요게 앞이에요. 요게 앞이고 요게 이제 사이즈가 딱이에요. 딱. 작은 거 좋아하시면 진짜 요거 사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죠? 열다섯 개가 35,000원 하나에 그러면 얼마야? 2,000원인가? 그러네요. 이게 2,000원이네. 무려 다섯 개를 더 드려요. 하나에 2,000원씩 사시겠어요. 이거를 그쵸. 요런 거는 사다 두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저기가 있어요. 다육이가 크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작은 거는 또 이렇게 잡잖아요. 제가 심어놓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다 놓으면 언제든지 쓰고싶을 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것도 심었어요. 제가. 이거는 키스키스 분생이 나와서 이렇게 심어봤는데 요렇게 목대가 살짝 올라온 거 요런 거 심으면 맞아요. 꽉 심으니까 풍성하죠? 약간 롱 스타일이에요. 작은 분이지만 그래서 목대가 좀 길게 나온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하면 되고요. 심어서 키우시면 되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목대가 좀 올라온 거를 심으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색깔별로 이것도 꽃그림이 나비도 있고 코스모스인가 이거 뭐지? 바람개비같이 생긴 꽃이네요. 이런 꽃이 뭐라 그래요? 요게 다섯 개 또 이 그림이 다섯 개 해서 총 그림이 달라서 세 가지 그림으로 있는데 총 다섯 개씩 해서 15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거는 1번이에요. 1번 1번 그 다음에 밑에 게 2번인데 밑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세 가지 스타일. 먼저 첫 번째 스타일이 요거 요게 조기컵을 제가 보면 밑에가 안 들어가지고 또 사각이에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좀 좁아요. 여기 좁죠. 여러분 아랫부분이 보면 약간의 직사각형형이에요. 여기는 5.5cm 넓은 쪽은 한 6.5cm 1cm 정도 차이 나고 길이는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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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요거를 이런 미싱유에요. 이것도 미싱유 3000원에 판매했던 신한다고 할건데 요런거 심었어요. 옆으로 긴거 이두짜리 목대있는거 이뻐요. 이뻐 이뻐. 요게 세개에요.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몽슛인데 목대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요런거 군생들 옆으로 긴 수영들 직사각형 약간 직사각형형이니까 요거 심으니까 이쁘더라구요. 이쁘죠. 요 그림은 노란 꽃 그림과 나무 옆에까지 이렇게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 그리고 속안에는 요렇게 까맣게 요게 세개 요게 세개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리스티비티를 제가 심었는데 방금 심었어요. 이두얼굴 심었어요. 요것도 핑크핑크가 바뀌죠. 요새 풀이 잘 나오니까 걱정없이 옆으로 긴 수영 요게 맞고 이게 좀 높이가 낮아요. 제목은 사이즈 제목은 9cm 옆으로 긴 쪽은 6cm 다리까지 5.5cm 정도 높이가 좀 낮죠.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게 나는 아이들을 심으면 맞아요. 옆으로 긴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심었습니다. 요게 세개 노란색 꽃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수건에는 까맣게 되어 있어요. 나비도 있고 다리 네개 이렇게 여기 세개 요거는 분홍색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요거 세개 요거 세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요. 요 스타일 미나를 심 이게 미나가 아니지 르누와르 르누와르 거에요. 르누와른데 이두 묵대가 이렇게 굵은 묵대가 있는데 이두 얘를 심었는데요. 요런거 요거도 옆으로 긴 타원형이라서 요런 수영을 심으면 이쁠거 같구요. 사이즈를 보여 드리면 사이즈 보여 드리면 요 인꼬 원앙이다. 인꼬세다. 인꼬 인꼬 원앙 길이가 옆으로 긴 쪽은 음 한 7cm 정도 이쪽은 한 8.5cm 높이는 7cm 정도 돼요. 조이컵 요렇게 키 다리까지 하면 똑같죠? 요렇게 되어 있나. 얘 1위는 사이즈고 얘는 새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옆으로 타원형이고 입구가 좀 좁아요. 통이 넓고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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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크 오우 행복해 보인다. 뽀뽀하고 있네. 빨간색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거는 2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2번으로 선택하시면 요게 가구요. 가격은 여러분 가격은 아래꺼는 18,000원이죠? 18,000원이고 위에꺼는 1번은 35,000원에 사시면 돼요. 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아까 안 들어갔는데 잘 보이시죠? 요렇게 그래서 오늘의 화분은요. 특가분으로 해서 9월 특가에요. 1번과 2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좀 사이즈가 크지 않은 미니분에 가까운 사이즈였구요. 1번은 여러분 9월 특가 위에 사각은 15개에요. 15개가 35,000원 아래에는 2번이에요. 9월 특가 화분이구요. 2번 해서 6플러스 3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행복한 꽃그릇 화분이구요. 수입 화분이에요. 이거 말고 더만나분을 보시려면 유튜브 채널 요새는 새로 업로드를 안하셔서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분의 다른 분의 소개 영상 보셔도 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 9월 특가 화분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ip hop 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